제가 빨리 여러분들한테 파일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파일은 어쨌든 간에 디렉토리라는 숲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렉토리를 조금 다루는 방법을 이것저것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는 pwd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다른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고 싶다면 ls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디렉토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번엔 살펴볼 것은 디렉토리의 crud Create, Read, Update, Delete 중에서 생성하는 법을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실습을 어딘가에 잘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 저희 홈 디렉토리 밑에다가 포직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윈도우 탐색기나 파인더 같은 데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 폴더 해서 포직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지워야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커맨드 라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검색을 통해 알아내시면 됩니다 검색어로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유닉스니까 또는 리눅스니까 리눅스 Create Directory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100만 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Make가 만들다죠? MK 뭘 만들고 싶어요? 디렉토리 mkdir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디렉토리의 이름은 포직스 입니다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직스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죠 정말 생겼는지 커맨드 라인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ls 만약에 좀 더 풍부한 정보를 보고 싶다 ls-l 그럼 보시는 것처럼 포직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디렉토리로 들어가고 싶다면 우리가 여기서 cd 포직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앞에는 사실 . 슬래시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점은 현재 디렉토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 슬래시는 현재 디렉토리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슬래시는 앞에 점이 없으면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있는 포직스에요 점이 있으면 현재 디렉토리 이렇게 되면 포직스라는 이름의 히든 파일이에요 감춰진 파일인걸 어렵죠? 자, 엔터 됐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이 안으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우리 또 하나 뭐 만들어 볼까요? mkdir dummy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dummy라는 이름의 파일이 생겼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ls 했더니 더미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디렉토리를 사용하는 법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는 법도 알아봤죠 사용하는 법은 cd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는 건 ls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crud에서 이제 뭐가 남았냐 update, delete가 남아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dummy라는 파일을 GUI 환경에서 이름을 만약에 더미2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클릭해서 2로 바꾸고 엔터 치면 되죠 확인해 볼까요? 더미2가 됐죠 그런데 커맨드 라인에서는 약간 특이한 방법으로 해요 mv, move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더미2라고 하는 것을 저 디렉토리를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는데 다른 데로 보내지 않고 현재 디렉토리로 보낸다 이렇게 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더미2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현재 디렉토리에 더미라는 이름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엔터를 치면 더미2라는 이 파일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더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더미 됐죠 이게 바로 파일의 디렉토리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rm 입니다 remove의 약자예요 더미, 엔터를 치면 실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rm 뒤에는 기본적으로 파일의 이름이 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디렉토리를 지우고 싶다면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r 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디렉토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파일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일을 삭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실수를 좀 방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마이너스 r 이라고 하는 것은 리커시브의 약자입니다 제귀적이라는 뜻의 약자인데 이 말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말 삭제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ls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rm을 통해서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세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